안녕! 우리는 진에어 덕후 명명 2년차 여정 민영이야! 우리가 진에어 덕후 테스트를 통해서 진에어를 이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해! 바로 첫 번째 퀴즈! 진에어의 특강 프로모션 이름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? 이거는 짐마켓이랑 칠리먼지! 맞아! 최근에 짐마켓 프로모션을 했었지! 두 번째 퀴즈! 진에어의 단독 취향집 두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? 진에어의 단독 취향집 곳은 말레이시아의 좋은 호루가르랑 하와이가 있어!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퀴즈! 진에어의 CSI팀이 연례행사를 하고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? 이거는 좀 어려운데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! 기사를 봤거든요! 식수행사랑 연탄 본사? 그렇지! 너 진에어 찐나 크구나! 그래서 너 이번엔 진에어가 몇 주년인 줄 알아? 아니 글쎄! 우리 진에어가 벌써 11주년 올해! 진짜 대박! 진에어 11주년 축하해!